연속 낭독 우리를 존경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21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플로리타 공항에는 후견인 할머니인 에나의 아들 부부인 로드와 로메인이 나와있었다 난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 할머니의 아들 내외도 나를 진심으로 반겨줬다 그런데 나를 초청하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소식을 물으니 그 할머니는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했다 내게 유학 초청 편지를 보낸 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였다고 했다 2년 동안이나 나를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올 수 있게 초청까지 해주셨는데 그분을 못 뵌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염려가 됐다 그럼 앞으로 누가 날 후원해 주는 거지? 순간 불안감이 생겨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불안감은 햇빛을 맞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할머니의 아들은 비록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자기들이 끝까지 날 후원해 주겠다고 했다 그게 할머니의 유언이셨다는 말도 전해줬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했다 얼굴 한 번 안 본 내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시다니 이 은혜는 나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나중에 꼭 갚으리라 나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다 미국에서의 첫날 밤은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틀 후였는데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곳곳에 장식해 놓은 추리들과 데코레이션이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웠다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돼도 그때만큼 장식을 안 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화려한 장식들로 눈이 부실 정도였다 첫날부터 너무나 큰 환대를 받은 나는 그분들의 후원 덕분에 무사히 유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분들은 다시 한 번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돌아왔을 때에도 내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할머니가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도와줬던 이들 부부가 오늘의 나를 잊게 한 또 다른 은인이다 그분들과는 지금도 계속 교류하며 내 아들 딸과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생일마다 특별한 선물을 챙겨주곤 한다 비록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애나 할머니나 그분의 아들 부부야말로 사람은 결코 홀로 성공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 분들이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나는 주님을 가장 적당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을 체험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누구를 돕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야지 그날 밤에 나는 굳게 다짐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 결과 쓸데없는 염려를 하거나 풍요로운 삶을 얻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돌이켜보면 윌리엄 대령과의 인연은 내 생각으로는 오산에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계획의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끝났다고 했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윌리엄 대령을 통해 후견인 할머니를 만나게 계획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품에 가셨을 때도 나를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 지키도록 하셨다 사람인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시금 깨닫게 된다 내 유학생활은 밥 존스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미국 사우스 캘로라이나주에 있는 밥 존스 대학교는 1927년에 설립된 학교로서 근본주의 신학으로 유명한 종합대학교다 밥 존스에서는 먼저 위즈니스 과목을 들었다 처음에는 수업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다곤 하지만 영어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법학과 경영학은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다 다른 과목에서도 편차가 심했다 다만 영어보다도 숫자가 더 중요했던 과목인 회계학은 그런대로 성적이 좋았다 다른 과목보다 성적이 좋은 회계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거기다 한국에서 가져간 주판이 한 몫을 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주판을 배웠는데 미국 학생들은 처음 보는 물건이라 신기해했다 학교에서는 종종 연산대회가 열렸는데 나는 그때마다 주판을 사용했다 미국 학생들은 에딩머신이라는 지금의 계산기와 비슷한 도구를 사용했다 주판과 에딩머신의 경쟁이었고 결과는 늘 주판의 승리였다 계산은 내가 유일하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자부심 때문에 회계학에 재미를 붙일 수가 있었다 그 이후로 회계학을 전공하게 됐다 미국 학생들 틈에서 나를 인정하게 해준 이유로 최고의 재산 목록 중 하나도 주판이 됐다 학교에서도 주판 때문에 인기가 높아졌다 회계학은 늘 애의를 받았다 교수님들도 나를 알아볼 정도였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교수님 중 한 분은 라틴 바라는 경제학 교수님이다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이기도 했던 그 교수님은 인자한 성품으로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다 연속능독 우리를 존경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금 갚을 길 없는 은혜의 21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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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